It'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가 슬슬게요 보고 싶어서요 네? 이준호 씨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아 그럼 부르시지? 저 못 보고 지나실 뻔했잖아요 아이고 이준호 씨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이준호 씨를 봤으니까요 아 뭐 그거면 됐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이준호 씨 자리가 보입니다 오늘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2분이나 늦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궁금했습니다